근데 이제는 어 이제는 이분도 힘들어 바꿔치기 없기 때문에 여보세요 그거 안 맞으면 어떡해요 여기서 한번 이거 써줘 그러자 이게 갑이거든 가자 어 각성 갔어 각성 여기서 바로 취돌이 한번 갑시다 어 연탐 안당하면 돼 연탐 안당하면 돼 여기서 차크라가 없어 차크라가 없어 차크라가 딱 안 되는 순간이었네요 어우 개강하게 와 어 각성 갈 여유가 있을까 어 각성 갔다 어 각성 갔는데 할 게 없는데 어 이거 각성 갔는데 할 게 없는 경우였어 자 좋았어 이제 슬슬 끝을 내볼까 소로소로 소로소로 소로 소로 야 바꿔치기 나선함 오지게 쓰시는구만 어 그게 마지막 남은 수명이라 생각하세요 지금 많이 때려 두세요 바꿔치기 자 하나밖에 없어 이제 본인분 이제 마지막 수명이라 생각해 끝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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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는 가득 깨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살아다 까지 넣어 주시고 어 수고야 뭐야 후루루루 음 수고야 아 오늘 어 게임 된다 자 다음 파트 우측 다음 파트에 340분 시청 중이신데 우측화되는데 즐겨찾기 아프리카는 100 1002 어 1200명 정도 지금 시청 중인데 즐겨찾기 추천 한 번씩 유튜브에 조마문 검색하면 어 수많은 비디오 게임 영상이 있으므로 많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나루토 하이라이트도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올 편집 영상들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음 많은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하이라이트들 다 편집해 놨습니다 33개 다 하이라이트 편집했습니다 뭐야 이건 승률 72% 하아 이 사람 이 사람은 솔직히 이 사람은 힘들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야 이 사람은 어 이 사람은 너무 강해 66%는 이겼다니 더 더 센 사람이 왔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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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퀵매치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퀵매치 이거 너무 하드코어한 사람들만 잡혀 10호님 별풍선 한계 팬클럽까지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87%? 아니 미치겠네 아니 야 아니 왜 이래 퀵매치 아니 이거 너무하잖아 지금 얼마나 솔직히 지금 승률 높은 애들만 이기면서 얼마나 내가 어 진짜 정신력을 다해서 이때까지 승률 중북이야? 어 얘는 아니야 어 저 귀 아파서 못합니다 게임 어 귀 아파서 못해요 귀 아파서 응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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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아 린 아 노하라 린 의상 사고싶다 씹덕의 본능이 깨어난다 아 내가 의상 팔았으면 좋겠다 어 이기면 앵크 승격이네 승격전인데 린했네? 나 린 할 줄 모를라 하하하하 이거 이거 놔라 이거 목둔 와 인술 진짜 쓰레기다 개 누리면서 근거리야 인술이 아 여보세요 어 얘도 웃음께 없이 또 가야되겠네 어 통나무 정의구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되겠네요 었 atheist 격 기대 MOOC 좇게 점진 넷 같이 좇게 잘라 실패 어우 야 와 말렸어 제발 걸려라 어 바꿔치기 했어 어 너무 아파 와 이거 내가 굉장히 유리한 순간인데 지금 완전 말렸어요 차크라가 없어서 나무! 아니 나무님이랬네 통나무 정의구현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 통나무 정의구현 어 어 어 이거 이거 가능한다 이거 가능해 가능해 그렇지 너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를 것이여 당황스럽지 지금 이게 바꿔치기 한다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아니야 산미가 얼마나 센지 모르면 각성을 가게하면 안돼 바꿔치기 하나밖에 없죠 저는 바꿔치기 안빠지죠 게임 끝났죠 뭐야 저거 깜짝이야 어 좋았어 어 어 산미 저게 이 어 린을 우습게 보면 안됩니다 저게 어 조졌다 최후의 최후의 만찬이야 통나무 통나무 정의구현 가니까 어 맛있게 먹고 있어 응당 통나무 정의구현이야 이거는 야 후류류륵 후류류륵 간다 통나무 정의구현 아 이거 맞았냐 통나무 정의구현 그렇지 통나무 일어나 통나무 정 여보 미안해요 안죽었어 안죽었어 살려줘 어 그렇지 나루토 대신 맞았어 어 넌 야 왔다 왔어 와야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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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니 어 왔어 야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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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왔어 게임 왔어 게임 왔어 게임 왔어 그렇지 바꿔치기 없어 바꿔치기 없어 그렇지 게임 안써 게임 안써 게임 안써 여보세 매너했다 매너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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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너 들어와 들어와 동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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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의 이거지 수고여 아잇 조졌다 역시 목둔이야 최강 인술이지 야 솔직히 통나무가 개사긴 아니다 해봐라 이거 진짜 이 캐릭터 안하고 싶지 저거 진짜 산미 각성 때문에 저렇게 해야 안 좋은 거야 인술이 대신 와 이제 하금닌자 된 거야 미쳤네 어 캐시탭 없나 나루토 캐시탭 없나 하금닌자에서 바로 옥하게 되게 음 음 음 아니야 버려 지랄이야 가자 지랄이야 지랄이야 그동안 너무 빛을 못 봤어 여기서 한번 보여줘야 돼 갑시다 음 카카시 자 과연 사륜한데 지랄이야 할 것인가 일단 일단 서포터 써 서포터 쓰면서 어 간바 간바 그렇지 그렇지 상대 바꿔치기 빼내고 여기서 나선한 한번 딱 넣어 거리가 극혐이죠 지랄이야 늙었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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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러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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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좋았어 꼬러치 뭐야 너는 하꽃 어 망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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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얘는 5위가 5위도 이렇게 거리가 짧죠 나선한이 별로다 아 이럴수가 오 나이스 으흐흐흐흐흐흐 아싸 가드 깨고 넣을 때보다 가드 안 깨고 넣을 때 5위 데미지 훨씬 세거든요 각성 가세요 각성 각성 가 각성 어? 각성 가봐 각성 가봐 어? 각성 가보라고 각성 가보 각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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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빈 어 어어 어 왔다 왔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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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왔어 게임 왔어 게임 왔어 게임 왔어 게임 왔어 게임 왔어 좋아서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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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랄이야 왔어 어어 왔어 맨 어 안걸리고요 요게 아이 뭐야 이거 가만있어 가만있어 넌 넌 이걸 모를 것이여 이 아니 이씨 안되겠다 이거 그냥 평타로 가야겠다 사실 지랄이야는 평타가 제일 좋아 왜냐면 지랄이야 평타는 리모델링 됐거든 쿠르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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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임모드 지랄이야는 평타가 달라요 일반 평타에서 지지 않지 라생간 가자 라생간 어어 짧아 짧아 아 진짜 맵이 너무 커 얘한텐 아 내 지랄이야 진짜 힘들다 가자 어 뭐야 왓 아니 수둔 수둔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어 나 캐릭터가 안바껴 나 왜이래 어 준비 완료 어 뭐야 이거 아 됐어 됐어 어 됐어 됐어 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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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됐어 이제 됐어 이건 어쩔 수 없어 참교율 가야돼 이거는 어? 참교율 가야되는 부분이야 임마 어? 열심히 각성하세요 여기서 화둔 맞으시면 되니까 어 코코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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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아니야 어 이거 진짜 아닌데? 코코벌 코코벌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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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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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 좀 그러지 오케오케 오케 버텨냈어 어 내 생각보다 피가 많았네 어 이길 수 있겠네 어 바보려아 야 지라이하다가 사스케하니까 어 게임이 게임 난이도가 내려간다 야 아 이겼는데 아쉬워? 약간 멋있게 못죽여서 아쉬운거죠? 흠흠흠 아 지라이하 야마토 토비 조합을 하라는건 별풍선을 1000개를 쏘시면 하겠습니다 그것도 랭겜에서 하지마세요 신청 절대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겨요 야마토는 야마토는 절대 못 이겨요 우와 승률이 94%야? 도대체 얼마나 잘하는거지? 야 한번 경험이라도 해봐 진짜? 그래 내가 지더라도 어떤 플레이를 쓰는지 깨달을 수 있어 내가 경험이라도 해보자 하지만 일단 최선을 최강 조합으로 간다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참교육 당한다 생각하고 해야돼 이거는 그래도 어 최선을 다해서 이길 수 있는 카드를 골라야겠죠? 자고 그래요 시키고 중 이길 수 없는 카드가 이렇게 가르쳐주는데 저의 장단을 해보십니다 제가 지금 이길 수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 이거 제가 이길 수 없는 카드가 제가 이빙을 수 없는 카드입니다 지금 이길 수 없는 카드가 자 무슨 캐릭터 교육받을지 아 나루토 아 나루토의 이타치 조합은 야 조합은 교육받을 게 없는데 어 굉장히 심플한 조합이에요 어 야 뭔가도 있을 것 같다 게임이